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성 건 없다는 그런 소리를 세 차례 재검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정신상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부정성 판결을 두려워해서 법정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예 민주석은 까면 발각될 것이 너무 뻔한 국민혁명당의 비례대표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을 거부해버린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정상인간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전거물이 축적된 2021년 10월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주장은 미쳤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정신이 반쯤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를 먹었거나 그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전규제의 헛소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견만으로도 아하 전규제가 또 격렬한 헛소리를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장기 당일투표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홍민호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규제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금표를 할 때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것 가운데 한 700장 정도는 주인을 찾아갔고 전규제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찾아갔고 다음 또 하나는 만들어서 넣었다면 이렇게 엉트리로 만들리가 없는 거죠 라고 전규제가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홍민호님은 첫 번째 주장은 거짓말이고 두 번째 주장은 자신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제 반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제를 받아서 기표도장을 꾹 눌러서 투표함에 넣은 그런 투표인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투표장에 없었던 투표지가 바로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제입니다. 투표소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바로 4.15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법원의 정거보전에 응할 때까지 누군가 대량으로 위조해서 투입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규제는 일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무효표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남 양산을에서 주심 조재현은 대부분을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법관은 전문가가 아니면서 재량권을 남녀한 직물 유기 사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규제가 이야기하는 700표는 바로 주인을 찾아갔고 그건 완전히 말짱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은 법원 정거보전에 맞추기 위해서 급히 모처에서 대량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생긴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규제가 이야기하는 주인을 찾아갔고 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조재현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직무유기자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들이 개법관이라고 욕을 처먹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편투표 수력인으로 등장한 끽시, 깨시 등에 대해서 전규제의 주장입니다. 홍민호 씨, 신민 홍민호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길버 씨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나 소장이나 전규제 잘 들으시오. 등기 우편물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지정한 수치인에게 지정한 주소로 배달했음을 증명해주고 기록에 남기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발송 시 지정된 수치인이 받는 주소도 도중에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편과 달리 집배원이 본인 또는 동료 배우자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우편물을 줍니다. 그리고 동료 배우자 등 수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 PDA 화면 키보드에 이름을 집배인이 입력하고 OK하면 그 정보가 서명된 이미지로 이름은 문자로 우체국 전상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송자는 누구님 수치인에게 지정한 주소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배달 완료했습니다는 식으로 문자를 받습니다. 제발 자신들의 뇌피셜을 슬퍼하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기 바랍니다. 그 나이에 더 이상 창피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있는 그런 시민 홍민호 씨의 강경한 그런 주장입니다. 저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규제나 김대호 등은 우편투표 수령인의 이상한 성시 등은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판의 입력 오류 등으로 둘러대는 모양입니다. 정말 잔머리도 잘 구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은 대량으로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성시들로 관외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에서 일어난 전산조작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들도 등기 우편을 받아 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허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지 정말 정신구조가 궁금합니다.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들을 지금도 전규제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죽는 날까지 부정선거 없다를 외칠 것입니다. 앞으로 당할 수모가 훤히 보입니다. 어차피 부정선거는 밝혀질 것이 아니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대법관들이 판결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시점에서도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노래하는 정규제는 앞으로 그 오명과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적 변칙과 재금표 증거물들 천문학적인 증거물들입니다. 대부분 재판 진행의 편파적 과정 그리고 민류 속의 재판 회피 대부분의 정거 조작 배춘입 사전투표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관심 등은 모든 것을 종합해보시기 바랍니다. 1천 퍼센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4월 15일 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지르는 정규제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언론계에서 은퇴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헛약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15 총선 이후에서야 정거가 불충분하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재금표가 3번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종류의 정거물과 정황을 미뤄볼 때 지금 와서까지도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방해물 중요한 방해물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정규제의 그런 죄상은 아마 앞으로 부끄럼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that's amazing. bm